네 딴지 게시판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딴지일보가 새로 이사온 충정로에 막 와 있습니다 지금 김총수가 막 부를 것 같은데 어떤 미모의 여성분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저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빨리 사과해라 왜 필리버스터 할 때 딴지 게시판 얘기를 안 했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딴지 게시판 제가 가서 직접 글을 한번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잘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막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감사합니다